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8시에 항상 이제 이렇게 라방을 하려고 합니다. 라방에 오시면 여러분들 다 구독자 몇 개 해드리고요.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갤러리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2023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한 얘기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이 물고기 잡는 요즘에 어업이 이렇게 물고기로 큰 배가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어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식창업이랑 그 원리가 너무 비슷해요. 우리 성경에서 이 제자들을 할 때 양육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어부 사람 잡는 어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이 물고기 잡는 물고기도 생물이잖아요.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큰 배가 이 어업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고기를 큰 어업을 이렇게 만들죠. 네 자 이게 오늘 비밀 비밀. 여러분들이 일단 이 지식창업에 관심이 있다 1번. 난 지식창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1번. 네 한번 1번 쳐주세요. 난 지식창업에 관심이 있다. 1번. 네 오늘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셨겠죠. 그렇죠? 자 오늘 비밀을 제가 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오늘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보실 때 갤러리로 보신다든지 네 갤러리로 보신다든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화면 공유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창업에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내가 한 노하우나 경험을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체리슈머라고 들어봤다 1번. 체리슈머라고 들어봤다 1번. 체리슈머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들어보신 분. 우리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 대부분 온라인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은 내가 몸을 가잖아.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링크 타고 들어가고 뭐 라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체리슈머라고 해요. 2023년에 트렌드 코리아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체리슈머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충성심 우리는 얼굴도 잘 몰라. 우리 다 비디 꾸고 하잖아. 그렇죠? 이름도 우리 이름 바꾸면 잘 몰라. 이걸 우리 체리슈머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더 점점 여러분들 우리 가명 쓰죠? 어떨 때는 또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응. 여러분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아이콘?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변해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체리슈머가 세 가지 전략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커뮤니티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비밀의 공식들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장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유튜브하고 단톡방하고 연결 짓는 거 오늘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큰 시장 이 바다 보이시죠? 바다의 큰 시장은 유튜브 시장이에요. 유튜브 시장 이 큰 망망대로 유튜브 시장이에요. 그 유튜브 시장에서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재정에 관심 있고 4차 산업 커뮤니티 또 특별히 저는 유톡스타 관심 있는 분 오늘 오셨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장 안에 들어가는 이 펀널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오늘 해서 유입이 지금 오늘 300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 아까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끌려오는가 요게 오늘 비밀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유튜브 1번이라고 칠게요. 자, 오늘 단톡방에서 오셨어요. 오늘 윙스에서 단톡방에서 오셨거든요. 2번 자, 여러분들 1번, 2번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써보세요. 1번, 2번 여러분 생각에 뭐가 중요한 것 같은지 써보세요. 나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1번, 2번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톡방에서 지금 많이 오셨거든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1번, 2번 뭐가 중요할까? 1번, 2번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2번에 자꾸 1번 자, 여러분 사실은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 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 지식 창업의 분야예요. 놓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유튜브 카톡 1번, 2번 유튜브 단톡방 1번, 2번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운영하는 거 써보세요. 1번, 2번 다 있으면 1, 2 1번만 있으면 1 단톡방만 운영하시면 2 한번 써보세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수연 날개면 1번, 2번 다 있고 오케이, 오케이, 2번 네 자, 뭐를 여러분들 우리 최서영 네 1번, 2번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자, 여러분들 1번, 2번 쓰셨는데 뭐 2번만 있으신 분도 있고 네 1번, 2번 뭐를 가지고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와 함께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저처럼 저처럼 똑같이 강연의 날개처럼 똑같이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있어야 돼? 1번 2번이 뭐 둘 다 있어요. 둘 다 그런데 더 굳이 굳이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런다면 어 야,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물고기가 물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물론 난 또 중요하지만 1번이에요. 1번 지금 여러분들이 2번만 있고 1번이 없다 유튜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한계 지인들하고만 알고 알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랫폼은 이제 저랑 같이 모두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다시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그 중에서 오늘은 유튜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 우리가 꼭 구독을 다 맺어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한 조금 시간 남은 것 중에서 우리 단톡방도 만드는 거 알려드리고 네 이제 유튜브도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 280분 계시는데 유튜브를 서로 구독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안에서 자 유튜브 채널 있으신 분 1번 유튜브 채널 있으신 분 1번 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 다 중요하지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유튜브 자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도 유튜브 우리 함께 구독을 좀 해줘야 돼요. 영상 만들기 어렵네요. 천천히 또 그것도 우리 같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서서히 저희 방에 따라오시면 유튜브 다 배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오케이 여기로 오세요. 오늘 다 구독 맺고 싶으신 분 1번 구독 맺고 싶으신 분 1번 자 제가 천천히 이렇게 스터디할 때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오케이 지금 다 구독 맺고 싶다고 하셨죠? 자 이 방으로 오세요. 네 지금 제가 채널로 알려드리는 방으로 일단 오세요. 자 이 방은 품앗이 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 방으로 지금 다 오세요. 자 입장하셨나요? 여기 여기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구독 이벤트 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이벤트 드립니다. 자 이쪽 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채널 자 수요일 날 우리가 스터디 할 때만 이벤트 하죠. 다른 날 올릴 때는 제가 가림돼요. 하지만 오늘 올리신 분들은 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자 이쪽에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올려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거 이 방에 오늘 올려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이 방에 유튜브 채널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어 구독을 맺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얼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오늘 구독 이벤트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